Q. Oskar Q. Os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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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빛깔 Oskar 사랑해요 Oskar 우유 빛깔 Oskar 사랑해요 Oskar 우유 빛깔 Oskar 서울 Oskar 우유 빛깔 Oskar 총만 앞으로 아! 너 미쳤니? 이게 어서 오빠도 나오기 전에 일반 회원들 앞에서 떠니 떠니 주책을 떠니 뭐야 네? 얘네들 봐 신났네 뭐야? 총무 앞으로 왜? 너 회원들을 어떻게 뽑은 거야? 뭐가? 압쥬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하지 마라 88 그쪽은 어떻게 되세요? 웃지마 총무 앞으로 우리 오스키 오빠가 19살인데 너들이 넘으신 분은? 팬클럽 평균 연령을 높여나? 정신 못 차려? 어르신들 여기 잘 못 오신 것 같은데 여기 다른 팬클럽으로 가세요 잠깐만 왜? 선배님들이시잖아 무슨 선배? 난 지금 여고를 다니는데 여고를 다니는데 무슨 남자 선배님들이 있어 아니 뭐? 남보은 선배님 남보은 선배님 남보은 선배님 그 유명한 You stay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그 남보은 선배님 미쳤어 미쳤어 그게 아니라 총무 앞으로 무슨 무슨 저런 선배님이 있어 선배님 메드름 치지 마세요 선배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그 선배님 아니에요? 선배님들 저희 오스키 오빠 응원곡은 알고 계시죠? 네 자 오스키 오빠 응원곡 시작 네 총무 앞으로 오늘 힘들어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상한 애들이 붙이지면서 이걸 왜 못해요 하지마 그만해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못하네 선배님들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 앞으로 넌 위아래도 없니? 넌 위아래도 없어 지금? 어색하면 빨리 선배님한테 사과드려 선배님 죄송합니다 어? 총무 앞으로 어? 어? 왜? 넌 여고생이야 어디서 그런 걸쭉한 목소리가 나와 여고생 인사 큐 선배님 죄송합니다 깨르르 깨르르 여고생 웃음 그새 그거야 그리고 너희들 어제 카페 공지 봤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어버이날 무슨 어버이날이야? 오늘은 우리 오스키 오빠 영화 시사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화관이잖아 영화관 여기가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스키 오빠 억지 같아? 선배님들 영화관이에요 여기 우리 오스키 오빠 영화 시사회 기념으로 선물 갖고 오라고 그랬지? 야 너 우리 선배님 옆에 있는 너 너 선물 뭐 갖고 왔어? 야 뒤져 알았어 뭐야? 선물 뭐 갖고 왔어? 뭐 갖고 왔어 선물? 선물 뭐 갖고 왔어? 뭐야 이게 진짜 오늘 왜 이러니? 뭐 갖고 왔어 선물? 아니 뭘 이런 거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오빠 영화 시사회 기념 선물 뭐 갖고 왔냐니까 꺼내도 돼? 근데 나 힘들어 얘 오빠 선물로 너 족발 들고 왔어 야 족발 들고 왔어 족발 들고 왔어 족발 들고 왔어 족발 들고 왔어 떨어졌어 너 장충동에서 왔니? 너 장충동에서 왔어? 야 이게 이게 뭐야 야 지금 선배님이랑 뭐 선배님 드실라 그러셨어요? 어? 이거를 떨어졌네 야 얘 봐 지금 영화관에 아주 그냥 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러 왔네 총무 앞으로 너라도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냐? 정신 못 차려 진짜 얘들아 이제 영화 시작 다 됐다 우리 우리 오빠 영화 대박나라고 큰소리로 응원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한다 알았지? 네